이렇게 싱그러가오는 거 싱그러가오는 거 아, 땀 나. 이 쪽에 들어가서 나가자. 여기 아까 화장실 같던데, 아시나가?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그래서 저녁에는 없다. 바로 앞에 보고. 앞에 봐. 앞에 봐. 한강에서 바로. 안되네. 아니야. 재기를 봤어. 재기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 마을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초록색이. 바로. 광가가 흥이 길어져. 내가 추워서 딱. 이렇게 먹을 게 너무 없어. 배는 거 가지고. 다 먹었네. 바로 고기. 고기 먹을까? 네. 이따가 있어. 하루야. 여기 청년놀이야. 청년놀. 알아? 모르지. 이기 당연히. 여기 청년놀이야. 여기 청년놀이야. 어디로 가는데? 엄마 좋아하는 기사에 맨날 나오잖아. 내려갈까? 뜨거 ㅎㅎ 멋있어요. 예쁘게 bought. 근데 진짜 예쁘다 여기 카페 잠깐만 쉬었다 갈까? 왜 나한테 와 있는 줄 알아? 긁어주라고? 아니 이 가방에 먹을 게 있잖아 거기 없어 계속 스트레칭하는데? 그냥 천천히 봐봐 허리야 전주 한옥마을의 풍경을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예전에는 2,5대가 안전한 라인 한옥마을 한옥마을 베리 또 쉬워해? 또 쉬워해? 또 쉬워! 으아아아아아ㅏ dura 뒷바이예에서